물은 마이 셀프였지 네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서영입니다 제가 많은 가전제품을 리뷰해보고 사용해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참 힘든 어려운 제품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수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따뜻하고 시원한 물을 바로바로 마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신세계거든요 특히나 신혼부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정수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맞벌이 하시는 비율도 높고 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들이시는 게 정말 편하거든요 특히 아이 생기면 더더욱 분유를 위한 온수라든지 깨끗한 물이 중요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런 신혼부부분들 그리고 셀프 정수기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가성비 정수기로도 손세가 없고요 또 직수 구조여서 손쉽게 자가관리가 가능한 제품이어서 위생 하나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더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수단까지 생각한 업계 최초 폐필터 회수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더더욱 호감이 가더라고요 우앤스의 마이셀프 정수기 리뷰 시작할게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 곡선미를 강조한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화이트와 실버의 컬러 조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폭이 한 뼘 정도의 18cm 정도여서 주방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화이트와 실버 조합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이 외부 재질은 물때나 기름때가 잘 타지 않는 오염방지 최적화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오염물질들로부터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주방에서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특히나 좋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보나 아니면 사이즈로 보나 신혼집에 딱인 그런 제품이죠 자 본격적으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루엔스 마이셀프 정수기는 다이렉트 히팅 그리고 쿨링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선택하고 취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설정한 온도의 물이 데워지고 냉각돼서 취수돼요 온수는 3단계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약 40도씨 저온, 70도씨 중온, 80도씨 고온 등 3단계로 취수가 가능한데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냉수 많이 드시잖아요 이 제품은 메모리 온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냉수와 정수 중에 더 자주 이용하는 온도를 기본 취수로 설정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더울 땐 냉수로 또 추워지면 정수로 설정해두시면 좋겠죠? 미니멀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취수 기능들을 채워놓아서 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루엔스 마이셀프 정수기는 이름처럼 집에서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아 혼자 관리해야 되나? 아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께 제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은 저희 어머니도 쉽게 배워서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셀프 정수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렌탈료 절약은 당연하구요 또 내가 직접 하니까 오히려 더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방문 요청을 하면 되니까 요즘같을 때는 더 좋겠더라구요 아 그래도 싫다! 미니멀한 디자인 그리고 아담한 사이즈는 딱 마음에 드는데 나 혼자 관리할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렌탈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버튼 몇 개 누르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 깨끗하게 정수기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큼직한 두 개의 필터를 통해서 네 단계로 물속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되시는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식중독균이라든지 또 비릿한 물 냄새까지도 제거해줘서 조금 더 청량한 물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로가 들어가 있는 내부 공간이 밀폐형 직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외부 공기를 차단해서 이물질과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막아줘요 세 번째 클린케어는 UV LED 코크 자동 살균 기능입니다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코크를 자동으로 살균해주는 기능인데요 유해살균 99.9% 제거가 가능하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코크는 외부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정수기는 컵도 여러 종류 쓰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니까 코크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살균을 해줘서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물로만 자동 유로관을 세정해준다는 점이었어요 말 그대로 정수기 내부에 있는 유로관을 정제수로만 세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직수라고 해도 유로관에 물이 고여있으면 찜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이셀프 정수기는 72시간마다 야간 1회 자동 살균을 해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린케어는 원터치 필터 세척입니다 필터를 셀프 교체하고 나서 물을 조금 빼고 마셔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정확히 얼마나 취소를 해야 할지 애매한 적 있으시죠? 마이셀프 정수기는 용량과 살균 세정 버튼을 동시에 5초 정도 누르면 자동으로 필터 세척 코스가 작동이 됩니다 새로운 필터로 교체한 다음엔요 필터 세척을 꼭 해주셔야 필터도 최상의 기능을 낼 수 있거든요 필터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물질과 분진을 제거해줘야지 깨끗한 정수가 나오니까요 새 필터로 교체하시고 나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필터일 것 같아요 필터 역시 혼자서 쉽게 교체가 가능한데요 루엔스 정수기가 더 특별한 점은 교체한 필터를 회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먼저 필터 교체주기가 오면 메신저로 알림을 보내주고 자동으로 등록해둔 주소로 필터가 배송됩니다 그러면 새 필터를 받아서 잘 교체해주고 난 다음에 페필터를 잘 포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루엔스 고객센터로 회수 요청을 하시면 루엔스가 이 페필터를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요즘 펫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까지 루엔스의 자가관리 정수기 마이셀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 먼저 정수기 드릴 예정이신 신혼부부분들 딱 이런 디자인의 이런 크기 제품 찾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1순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가관리 정수기 한번 입문해보고 싶다 이 정도로 쉬우면 나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젊은 분들께 한정될 제품도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최초로 펫 필터 회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저는 호감이었어요 환경까지 생각하신다면 이 루엔스로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가관리 제품 렌탈 시 월 900원에 렌탈 가능한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 더보기 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안녕